6월 27일 목요일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자기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위하여 살라 순수하고 사심 없는 동기로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면서 친절한 관심을 보이며 공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낸다 주님은 이 일을 하라고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순수한 열정과 동기를 품으라 모든 거래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직하라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든 조금 더 속이거나 둘러대지 말라 때때로 올곱고 정직한 길을 벗어나고픈 충동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된다 무언가를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 남 좋은 일이고 자신은 손해를 본다 해도 원칙을 어기지 말라 약속한 대로 행하라 세웠던 계획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작은 거래를 철회하는 사람은 큰 거래에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맞으면 내 말뜻을 오해한 것 같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고픈 유혹을 느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말뜻은 제대로 이해됐고 단지 그에게서 착한 충동이 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 계약을 철회해서 손해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와 진리와 의의를 추구하라고 명하신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울 때 요구되는 확고한 덕목이 부족하다 그들은 건전하고 견실한 방법과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교회의 부응에 필수적인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교육방식은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발행원고 20권 343에서 344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이정원 이슬기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네팔의 보금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팔의 이정원 이슬기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은